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개념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우리 앉다 라고 할 때 자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 있죠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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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s-i-t 라고 해서 sit 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누가 앉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앉으라고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은요 편안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ey bro sit down sit down sit down 아니면 sit down sit dow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it down 이건 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sit down 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sit down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sit down sit down 그 다음에 사실 약간 이것보다 정중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뭐 그 비즈니스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머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친구랑 편에 또 그냥 좀 정중한 느낌이 들게 말하고 싶으면요 have a seat have a seat have a seat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. 물론 take a seat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have a seat 이게 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have a seat been have a seat been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그럴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have a seat pleas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please be seated please be seated 이런 be seated 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법정이나 이런 어떤 공식석상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sit down have a seat be seated 이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면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have a seat sit down be seated 이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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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 만나 n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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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SIT DOWN! You have to sit down. You have to sit down. Have a seat, Ben. Have a seat, Ben. Have a seat. If I could have everyone's attention for a moment, please be seated. If I could have everyone's attention for a moment, please be seated.